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참 많이 있죠.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나온 책들 가운데 남녀의 대화에는 통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책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쓰레기 봉지가 꽉 찼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쓰레기 좀 비워주세요 그 말인데 남자분들은 그냥 쓰레기 봉지가 꽉 찬 줄로 알고 그렇게 나갑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남자입니다. 이만큼 남녀가 달라요. 요즘은 남녀의 지조도 다르답니다. 여자의 지조는 그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고 남자의 지조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진답니다. 남녀가 이렇게 다르지만 서로 용납하고 도우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소의 차이도 있고 건강하고 병약한 차이도 있고 가지고 못 가진 차이도 있고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 잘 사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야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신자와 또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 규례를 잘 알기 때문에 우상에 들여진 그러한 음식을 시장에 나와서 팔 때에 사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교회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그리스로교로부터 용납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라 이 말은 용납하라 취하라 수용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런 일로 상하게 하지 말고 서로 선을 해가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아라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서 정말 나와 다른 그 사람 주님께서는 죄인된 나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단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시는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땅 끝 마을 그러면 저 해남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더라고요. 특별히 이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그 해안에는 그 어족 자원이 풍성하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남단에서도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즉 대서양의 따뜻한 물과 그리고 인도양의 찬물이 만나는 그 지점, 막다른 그 지점을 아굴라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어족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는 그곳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조화를 이룰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